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법 강의하기는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소송법 많이들 처음 하시는 과목일 것 같고 사실 되게 뜬그름 없는 과목일 것 같아서 막상 책을 이제 새 책을 샀으니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자고 열어보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소송법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민사나 형사는 그래도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행정?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죠. 그럼 이거는 다 서울 가서 싸우나? 이런 생각도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 체감적으로 오지 않는 과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문이 몇 개밖에 안 되죠? 조문이 40 몇 개밖에 안 되죠. 조문이 굉장히 작아요. 조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학습량은 훨씬 좀 적으신 편이고 이 행정소송법 조문 체계가 취소소송을 규정을 하고 있고 앞에서 쭉 취소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무효등 확인소송은 이 조문을 갖다 써 당사자 소송은 이 조문을 갖다 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취소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만 익히시면 나중에 어디다 갖다가 이 조문을 써도 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학습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지엽적이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험한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해나가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요. 제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를 나가고 나중에 쭉 교재 134쪽 보시면 기출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 확인 문제 진도대로 제가 진도를 나갈 거고 이게 약간 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제가 숙제를 범위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앞에 한 시간에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학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이게 패턴이 되겠죠. 그렇게 제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문제를 푸실 때요. 문제 푸시는 방법 나중에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문제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립니다. 풀리시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희 로스쿨 가셔야지. 거기서 강의하셔야지. 학생도 아니고 강의를 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때 절대 답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마상을 잊지 마세요. 거기 마상 있는 순간 딱 기가 꺾이는 거잖아요. 문제랑 기싸움 하는 게 우리 수험생의 일인데.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정 안 풀린다 싶으시면 답이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1, 2, 3, 4, 5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이었다. 옳은 것을 고르는데 1번이었다. 그럼 이거는 5죠. 나머지는 다 있은 거죠. 이렇게 OX집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습을 하신 땐 여기다가 자를 딱 대고 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마상도 덜 있고 학습할 때도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는 게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풀고 맞추는 거는 능상 아닙니다. 지금 풀어서 맞추면 뭐예요. 나중에 실정에서 잘 맞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OX를 표시하시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은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상도 덜 있고 뭔가 내가 좀 약간 문제가 좀 보이네. 이런 필도 있고 그런 게 좀 더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행정소송법 조문집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크게 조문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가면 조문이 원고적격, 피고적격 이런 거 하시면서 조문을 좀 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조문이 쫙 있고 A4용재가 이렇게 있으면 조문이 있고 여기가 빈칸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학습은 메모지를 쓰시고 여기 조문을 확인하시는 용으로 조문을 하나 출력을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집은 항상 함께 들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조문집은 꼭 강의 오실 때 들고 오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 16쪽을 한번 펴볼게요. 16쪽이 취소소송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이 받던 당사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취소소송이고 나발이고 행정소송이 뭔지는 알아야 내가 이게 취소든 뭐든 할 거잖아요. 민사소송은 뭐죠? 민사소송은 제가 드라마 요즘 빠져있는 게 우영우인데 기러기 스미스 인도인 토마토 모순 우영우인데 거기서 보면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소송도 했어요. 민사소송은요. 대등한 당사자 간에서 싸우는 겁니다. 갑론을박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죠? 내 돈 내나? 내 땅 내나?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럼 어떤 이거를 우리가 소송의 목적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계쟁물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어떤 목적과 권리에 대해서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아니면 너한테 이런 의무가 있어? 나한테 이런 의무가 있어? 채권채무? 아니면 땅?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이에요. 그럼 결국 민사소송은 그냥 사인과 사인 간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지위가 대등해요. 지위가 대등해서 그냥 내가 주장하는 거 얘가 반박하고 주장하는 거 반박하고 나중에 최후의 판사님이 보기에 얘가 좀 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이기는 겁니다. 소를 제기한 얘가 원고가 되겠고 고를 당한 거죠. 피고죠. 피해자. 해를 당한 게 피해자. 고를 당한 거 피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민사예요. 형사는요. 얘가 피고인이죠. 그리고 피고인을 만든 게 누구죠? 검사죠. 민사는 얘는 이 목적물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피고예요. 근데 형사는 검사가 얘가 잘못했으니까 얘를 벌해주세요. 라는 소중이기 때문에 목적물은 이 당사자죠. 얘 갖고 놓고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피고인이라는 게 붙는 겁니다. 얘가 당사자니까. 그러면 검사님 무섭잖아요. 말을 이렇게 대등하게 했지. 사실 검사가 얘 벌해주세요 하고 고자질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고 나서 얘 자린이 못했니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형사예요. 한편 그럼 형사는 당사자 얘 하나만 주장 나오는 거죠. 우리 행정은요. A가 있고 행정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행정청인 거죠. 행정청이 A한테 뭘 해라 라고 시킵니다. 이 시킨 거를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이 처분이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A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몇 월을 해라. 과징금 얼마를 내라. 이런 처분을 받는 겁니다. 처분을 받는 A 입장에서는 솔직히 행정청이 국가기관이 나한테 영업정지 3개월을 해라 하는데 뻐길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뭔가 이런 억울은 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 나 너무 억울해. 라고 해서 싸우는 게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게 행정소송인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당사자고 A가 이 처분을 상대로 행정청에게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역시 원고가 되는 거고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형사소송이랑 비교해봤을 때 당사자가 둘이 등장하는 건 맞고 목적물은 처분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차이가 나죠. 민사랑 비교해볼까요? 어? 민사도 원고 피고 나오고 목적물도 나와요. 근데 민사는 얘네들 간의 지위가 대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같이 개싸움 하는 거예요. 진짜 찌질하게 엄청 싸워요. 근데 행정청은 뭔가 일단 지위가 조금 나보다 우월하죠. 내가 약간 개개기는 좀 힘든 지위죠. 전화해서 싸우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민사소송과 별도로 행정소송이라는 조문이 나오게 된 거고요. 행정소송의 조문의 체계에서 미쳐봤을 때 행정청이 약간 우월한 지위가 있음의 전제로 조문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빌린 돈이 있어요. 10년 전에 소멸시효라고 하죠. 10년 전에 내가 만 원을 내 친구한테 빌렸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나한테 너 야 빌려 좀 만 원 내놔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차용증을 썼어도 10년 동안 얘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안 했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요. 그러니까 나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장을 안 하고 갚아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판사님 암만 봐도 얘는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이내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쥐가 약간 그런 거죠. 한편 행정청은 행정소송에서는 얘네가 자료를 갖고 있어도 뭔가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얘네가 뭔가 나에 대해서 캐내도 더 캐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아 여기 이게 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 판사가 약간 개입을 해가지고 야 너 어떤 자료 내놔봐 너 뭐 있잖아 라고 조금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입권이 발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오월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분도 우리가 나중에 이 처분은 우리가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놓고 싸우게 되는데 처분이란 개념을 놓을 때도 어떤 맥락이 깔려 있냐면 행정청이 오월한 지위에서 우리한테 어떤 걸 시키는 거 그거를 놓고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소송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결국은 이 처분을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럼 이 처분을 우리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소송의 당사자죠. 그리고 얘는 피고죠. 그리고 얘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듯 이 처분을 없애주세요. 라고 여하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얘가 싸워서 이길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업정지 3개월을 맞았습니다. 3개월을 맞았는데 3개월 영업정지 다 도가 되고 나서도 이 처분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을까요? 나 이미 영업정지 3개월 동안 다 했는데 없죠. 그게 소의 이익인 거예요. 그게 얘가 싸워서 그래! 니가 3개월 영업정지가 그리도 억울해서 싸운다 치자. 근데 이미 3개월 다 도가 되고 너 다시 영업하고 있잖아. 싸워서 뭐할래? 그게 소의 이익인 겁니다. 소의 이익이 있냐. 싸워서 기껏 내가 판사님이 기껏 판결문까지 써줬는데 그럼 뭐해? 니가 다시 영업정지가 있든 없든 너 어차피 다시 지금 영업하고 있고 이미 3개월 도가 된 거는 엎어진 물이고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게 소의 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행정소송은 일반 사인간에는 10년, 5년 저렇게 텀이 길어요. 근데 행정소송은 국가의 행정이죠. 국가 행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은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제소 기간에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꼭 특이하게 일부에서는 행정소송이란 게 있지만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냥 이건 지금은 듣고 버리세요. 그래서 그거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점심절차라는 것도 걸쳤는지 여부가 간혹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건지 이게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상으로 놓을 건데 원고는 누군데 피고는 누군데 소의 이익이 있니 기간을 지켜서 소를 제기했니 전심절차는 행정심판절차거든요.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임의로 거칠 수가 있는데 거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심절차가 거쳤니? 법원은 제대로 소장을 접수했니? 이게 우리가 소송 요건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 조문에 다 들어와져 있는 겁니다. 이 소송 요건이 갖춰져야 나중에 이 소송 요건이 이게 갖춰져야 우리가 비로소 아 그 소송이 얘가 이게 처분이 정말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소장을 접수하면 기록도 이만큼 두껍고 내용도 이만큼 두껍고 해요. 판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이만큼 두꺼운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얘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제소기간을 놓쳤어요. 그럼 내가 기껏 한 50장 되는 걸 봤는데 삽질되죠? 안 봐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송 요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요건이 안 맞으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냥 킥아웃 되는 거예요. 가면 더 이상 너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다 절차를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안 소송. 그 본안에서 얘 처분을 진짜 취소했어야 됐네. 그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거겠죠. 아 아니야 원고의 청구가 아 너 그냥 억울해서 그런 거지 이 처분은 제대로 된 처분이야 라고 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본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이 안 갖춰졌다. 그럼 각하예요. 소송 요건은 갖춰졌는데 얘가 주장이 가당치도 않다. 그럼 기각인 거예요. 가당하다. 인용인 거고요. 그게 기본적인 소송의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취소 소송만 존재하냐 행정소송법 조문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취소 소송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 디폴트 값에서 인용을 할래 아니면 그냥 새로운 거를 규정을 할래 라고 조문체제가 되어져 있는데요. 취소 소송이 기본입니다. 일단은 어떤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게 취소 소송인 거죠. 취소는 어떤 효과가 있죠. 이때 당시에 없던 처분이 있고 이걸 내가 취소 소송을 해서 취소를 시키면 처음부터 가서 없던 걸로 만드는 소급해서 없던 걸로 만드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 시키는 소송인 거예요. 이거는 취소 시키는 거.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저 처분을 없던 걸로 만들어주는 게 취소 소송인 겁니다. 어떤 처분이 존재하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저 처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어떤 처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주는 거겠죠. 근데 그 잘못된 정도가 진짜 너무 심해. 너무 심하면 너무 심해서 아예 존재한다고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면 무효등 확인 소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얘는 취소 소송이죠. 취소 시키는 소송이라고 그랬죠.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무효라는 개념은요. 외관은 존재하는데 애초부터 걔가 어떤 외관만 존재할 뿐 걔가 어떻게 존재같이 조차 없다고 보는 게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없애주는 게 아니라요. 이 외관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효임을 확인 받자. 그래요. 이 외관이 있으니까 기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야. 없다는 거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재판으로 라고 하는 게 무효등 확인 소송인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항구 소송의 기념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고 그 밖에도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조금 개념이 요것과는 좀 특이해요.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이건 어쨌든 어떤 처분에 대해서 없애거나 이게 진짜 너무 이상해라는 걸 확인받거나 들증하는 거죠. 당사자 소송은 굉장히 민사 소송이랑 개념이 비슷합니다. 대등한 당사자 간에 있는 거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사법관계 민사관계가 아니고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규율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연금 퇴직연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연금은 어쨌든 기름보다 빨리 고갈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연금이 더 이상 부족하다. 너한테 80%만 줄게 라고 하게 되면 100%를 받던 사람이 졸재 80%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100% 받는 대상자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공단 공단아 공단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80% 받은 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100% 줘 라고 하고 싶겠죠.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죠? 공법관계죠. 공무원이 연금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건 민사로 가기 좀 애매하단 말이죠.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요? 어떤 처분은 있지 않았죠. 그냥 법에서 그렇게 너한테 80% 지급하라 하니 나로서는 그러면 까라면 까면 어떻게 하겠냐 80% 줄게 라고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80% 주는 게 너무나도 이상해 라고 해서 싸우는 게 당사자 소송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민사소송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다만 규율되는 법률관계가 민사가 아니죠. 공법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이거를 행정소송의 일환으로 규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어떤 소송이 있냐면 민중소송이 있고요. 기관소송이란 게 있습니다. 민중소송은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얘네랑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당사자 소송이랑 이것과의 차이는 우리가 봤고 그럼 이것과 또 이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이 있냐면 취소소송이나 무효동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은 결국 뭐죠?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내가 당한 부당함이 억울하기 때문에 어찌든 달라하든 뭐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갈증나고 빡쳐가지고 제기하는 거라서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제기를 하는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주관소송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거 근데 민중소송이랑 기관소송은 약간 정의의 사도예요. 약간 내가 사회적 공익을 실현할래 약간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소송이라고 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실익이 떨어지는 거 없어요. 뭐 이거는 취소되면은 나야 땡큐지. 내가 과징금 얼마 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내도 되면 나 정말 개땡큐죠. 그런데 민중소송은 예를 들면 주민 주민소송 봅시다. 주민소송 같은 거 가 있는데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 트럭이 저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저거 인도인데 저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인도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우리 다 같이 쓰는 건데 제가 저렇게 인도를 점유해도 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나 다니는데 겁나게 불편하거든. 그런데 뭐 특별하게 특별사용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사용으로 인정까지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런 사용료를 내야죠. 점용료를 내야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약간 어떤 생각이 들죠? 새끼 뒤로 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제기하는 게 주민소송이에요. 주민이 야 저 이상해 너 뭐하고 있어 지금 너 저 짐상보역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주민소송이고 그러면 주민이 그 소송을 제기했다 칩시다. 지한테 뭐 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그냥 우리 동네 살기 좋은데 내가 살기 불편해가지고 제기하는 거긴 한데 나한테 콤바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객관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사도 약간 오지랖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민중소송인 겁니다. 그렇게 일반 사인이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니? 이거 문제를 지적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제기하는 게 민중소송인 거고요. 비슷한데 기관소송은 기관과 기관 사이 지방자치단체야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권한이 있는 기관 간에 국가기관 간에 오지랖 부리는 게 기관소송인 거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기관 간에 싸우면 기관이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이긴들 얼마 돈이 떨어지고 그러려고 싸우는 거 아니죠. 그냥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우리가 객관소송이다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주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지랖퍼 같은 정의에서도 느낌 이라고 해서 기관소송으로 객관소송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면 민중소송은 그냥 일반인이 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고 기관은 기관 간의 싸움인 거고 그리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이거 이렇게 싸워라고 한 것에 하나여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오지랖 많이 부리면 국가기관으로서는 피곤하죠. 그래서 법정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소송으로 가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소송으로 간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소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소재기를 못해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소송법의 조문으로 다 들어와져 있는 거고요. 기본은 취소소송이에요. 조문 진짜 약간 이렇게 조문만 들면 참 편하지는 싶을 정도로 취소소송 쫙 제기한 다음에요. 이럴 때 원고적격 이렇고 피고적격 이렇고 소이익 이렇고 이렇게 딱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무효동 확인소송은 이런 이런 특이점 말구는 다 여기 있는 걸 인용해서 써라고 합니다. 그지같이 만들어져요. 속편하게 만든 거지 뭐. 근데 그래서 나중에 조문 보시면은 준용 조문이라고 있어요.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조 몇 조 몇 조 조문 이름도 안 써놓고 그냥 몇 조 몇 조 34조 36조 뭐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하실 때 나중에 제가 조문을 드리면요. 각 조문이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뭘 뭘 갖다가 취소소송에서 쓰고 뭘 갖다가 취소소송에서 안 쓰는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이게 지들도 아는 거지 이게 너무 그지같은 걸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함정판 넣고 이거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개념이다. 라고 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느낌은 다른데 행정심판이라고 있어요. 이건 행정소송인 거고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양자간의 차이는요. 행정소송은 법원에 가는 거죠. 법원에 가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행정심판은요. 행정이라는 영역이 사실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죠. 판사님이 되게 다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판사님 자식이 세무사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 저 변호사 이상한 말이야 이럴 텐데 판사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든 겁니다. 행정심판은요. 소송은 사법적으로 우리가 이게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고 행정심판은 조금 더 신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이게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요. 어떤 사법적인 보다 실질적으로 이 내실을 살펴가지고 얘가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라는 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개념이 조금 다르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서는 사법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는 게 행정소송인 거죠. 그리고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행정심판은요. 위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시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당한 것도 행정심판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코로나가 있으니까 다들 막 인원도 감축하고 출근도 못하고 하는데 월급은 내가 생돈이 나가고 하니까 영업체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한테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조금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상 직원들 다 출근했어. 근데 나 출근 안 했다가 하고 부정수급할 수가 있겠죠. 부정수급하면 보통 어떻게 하니까 따따불로 이제 매겨요. 네가 부정수급한 돈의 3배를 토해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업주의 진짜 만약에 그렇게 얕은 수로 그렇게 받은 사람은 3배든 5배든 토해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부득이하게 내 직원이 그냥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출근을 했던 사실은 있으나 그렇지만 어쨌든 얘가 재퇴근했던 것도 맞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못했던 것도 맞는데 도련 나한테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3배를 뱉어내라. 그럼 내가 5천만원 받았는데 1억 5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일을 했습니까? 못했죠. 그럼 너무 솔직히 나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1억 5천 뱉어내야 돼? 나 돈도 없는데 나는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어디 가서 행정심판 가다 부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정심판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리판단은 누가 해요? 판사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뢰적으로 보자. 이게 진짜 네가 좀 억울한 면도 있겠고 네가 출근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깎아줄게 이 정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행정심판이라는 거고요. 행정소송의 결과물은 판결문이죠. 행정심판의 결과물은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지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심판의 결과물이 재결이다. 그래서 이게 전심절차라는 게 이 행정심판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조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사실 없어요. 조문 없어요. 행정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조문이.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행정소송법이지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법도 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어떤 게 행정심판의 개념이 뭔지 행정심판의 결과물이 뭔지 나중에 행정심판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재소기간에 기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심판까지 다녀온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내가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행정심판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심판에 너무 진심이실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된다 라고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6쪽의 앞에 네모 박스 보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행정심판이고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의 그 짝대기 맨 마지막에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있죠. 거기 표시를 해두시고요. 의무이행 심판이랑 행정소송 부분에서 맨 오른쪽 끝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연관을 지으시든 어떻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주의 이렇게 써주세요. 행정심판에서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세번째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맨 오른쪽 끝에 그 네모 박스의 그림 같은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 찾으셨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흰색 네모 칸에 맨 세번째 오른쪽 끝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간략하게 비교해 볼게요. 이미 머리는 약간 과부하가 오기 시작했지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저 저렇게 떠드는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열 번을 더 봐야 돼요. 거기서 다 다를 거예요. 글쎄 언뜻 한 7강쯤에서 아 저 사람이 첫 번째 강의에서 저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내리를 스치면 저는 그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은 행신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거고 어떤 사법적인 개입 없이 어떤 위원들의 약간 그 행정소송의 특수한 영역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심판들이 보기에 아 이거 부당한가 그쩍 그쩍 하는 거라고 했죠. 한편 행정소송은요. 판사님들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위법한지 사법적으로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조금 더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죠. 만약에 맨날 맨날 이 비교해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냐는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또 이 비유를 들 건데요. 제가 소개팅을 나갔다고 칩시다. 소개팅을 나왔어요. 소개팅을 나왔는데 난 제 사람이 좋아.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약간 어떻게 돼서 계속 약간 끌적끌적 문자하고 싶게 되죠.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일십 그러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겠어. 그래 내가 까였구나 라고 시원하게 마음을 내려놓겠지. 근데 그놈의 일이 일주일동안 안 없어져. 그러면은 돌아버리는 거죠. 뭐지? 뭐지? 그게 그랬을 때 사실 깔끔하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근데 뜨뜨미지근하게 어관도 아닌 것이 무슨 가두리 양식 정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야 일을 보고 차라리 노라면 노를 하던가 예스면 예스를 하던가 늘 해줘 라고 하고 싶겠죠. 미치도록 하고 싶지 않게 그 뜨뜨미지근하면 너무 싫잖아요. 그게 의무이행 심판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행정심판으로 그 사안을 갖고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야 소개팅남아 나한테 예스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소개팅남이 아 싫어 난 너 내 스타일이야 너 너무 잔망해 라고 하게 되면 노라고 하겠죠. 그래 노 하고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것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심판으로는 왜냐하면 실질적인 건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위원들이 내 카톡 내용을 다 보겠지 그러면 생각을 하겠지 야 넌 눈치가 긁기도 없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행정소송은요. 사법적인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예스라는 답변을 줘 라고 청구는 하지 못해요. 그냥 너 나 지금 너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네가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잘못됐어 라고 바뀌는 청구를 못해요. 그러면 어 그래 행위가 잘못했네 어 네가 잘못했네 그때부터 말을 해줘야 얘가 다음 소개팅을 가든 말든 하지 라고 하겠죠. 잘못된 걸 확인받고 그쳐요. 확인받고 그치기 때문에 잘못된 걸 확인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은 해야 되겠죠. 예스든 노든 답변을 주겠죠. 그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 겁니다. 네가 그렇게 카톡을 안 보고 있는 행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작위라고 하죠. 부작위가 어디서 처음에 언급되면서 사람들이 부작위? 부작위?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이 될 수 있냐 라고 한 6, 7년 전쯤에 세월호가 하면서 선장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냐라는 이슈들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왜 거기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에 의한 살인은 뭐죠? 그냥 어디 물건너처럼 총 쏴서 죽이는 게 자기의 살인이잖아요. 그냥 내가 총을 쏘는 행위 그 행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걸 자기라고 해요. 부작위는요.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방관하고 있을 때 이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선정으로서는 뭐 거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조를 하든가 뭐 하든가 뭐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든가 했었어야죠. 근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방관하고 있는 그 행위 자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카톡이 1을 안 없애고 있는 그 행위 그게 부작위죠. 그게 잘못됐다고 확인받는 소송밖에 안 되는 게 행정소송에서입니다. 행정심판은 구체적으로 야 예스라고 말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인 걸 볼 수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가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해야 되고요. 소송으로 간다면 그 안 보고 있는 거 잘못했네 라고 해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이 두 부분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모칸을 다시 한 번 봐 볼게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소급해서 없애줘 라는 거 청구할 수 있고요. 무효동확인심판 이라고 해서 야 이거 정말 존재한다고 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못했는데 라는 거를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어 야 카톡을 좀 읽어서 나한테 예스라고 답변을 해줄래 라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스란히 만약에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소송 나한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낼 게 있으면 주간소송이고 정의의 사도 나신 게 객관소송이죠. 그래서 주간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어? 아까 무효 취소라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항고소송 범주 안에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협확인소송이 있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협확인소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소송이 있는 거죠. 당사자 소송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당사자 소송 객관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우리집 앞에 인도 저렇게 점령하고 있는데도 징수 안하는 거 뒷돈 받은 거지 라고 하는 거 그게 민중소송 근데 그게 만약에 국가기관 간의 싸움이 되면 기관소송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전반적인 맥락과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 보겠습니다. 쟁송은 싸우는 거는 다 쟁송이에요. 소송은 법원 가서 이제 싸우는 게 소송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개념에 광희의 행정쟁송 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든 소송이든 법원 가서 싸우든 행심위 가서 싸우든 행심위는 세종이거든요. 세종 가서 싸우든 법원 가서 싸우든 그게 다 쟁송이지 쌈박질하는 거지 라고 해서 광희라고 하면서 거기에 볼드체로 세 번째 줄에 있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심판기관이 행정청이다 그게 행정심판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 그게 행정소송인 거죠. 협의의 행정쟁송은 그냥 행정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기관의 분쟁의 심판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판결하는 절차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냥 아 그래 협의로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에 진심이실 필요 없어요. 약간 그런 그런 기분이죠. 이거 앞에서 한 20쪽까지는 굉장히 이제 막 밑줄과 이게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공통수학할 때 그렇게 저는 집합을 진짜 디립답하고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 가면 하얘요. 그래서 여기에 막 진심이시면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후반부로 나와요. 여기서 힘 빠지시면 안됩니다. 그냥 막 그런 기념 이렇게 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 쟁송의 기능 권리구제 행정통제 이렇게 있습니다. 권리구제 주간소송에서는 당연히 내가 부당한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싸우니까 내 권리가 구제가 되겠죠. 행정통제 만약에 행정쟁송이라는 절차가 없었다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야 내가 뭐라고 해도 얘는 다 까면 까니까 라고 하고 마켓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치 행정을 실현하고 잘못된 걸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통제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통제 기능이 있다. 권리구제는 국민의 권익 이란 키워드랑 같이 다니겠죠. 행정통제는 법치 행정실현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기능과의 관계 대륙법 영미법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진심이 줄 필요 없고요. 어쨌든 내 권리구제가 우선이죠. 권리구제가 되면서 당연히 뭐도 되겠습니까. 야 행정청 네가 잘못했네 라는 통제 기능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개인의 권리구제가 주된 기능이고 마지막 줄 통제는 부수적 기능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막 문제에서 행정쟁송은 행정통제가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까지는 안 나와요. 뭐가 준지는 너무 주관적인 평가죠. 그래서 행정소송이 17쪽 상단에 행정소송의 종류로 우리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간소송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무효부작이 이렇게 나눴고 당사자소송이 있고 1호와 2호가 이제 주관소송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3호와 4호 민중소송과 기간소송이 객관소송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었던 겁니다.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처분의 취소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부작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처분 그 자체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즉 공법관계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거다. 라고는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나중에 문제에서 당사자소송은 처분으로 어쩌저저저 하는데 비슷한 말이죠. 처분 나왔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당사자소송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리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 여기도 표시를 해두세요. 당사자소송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 이게 나중에 항고소송은 처분을 놓고 싸우죠. 그래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돼요. 근데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상대방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문제를 조잡하게 내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처분 자체를 우리가 놓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민중 소송 민중 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뒤에 피고적격 하면 나오니까 너무 지금 진심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중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 당일을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객관소송이 되는 거죠.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다. 기관소송은 민중 소송이랑 거의 비슷한 결을 하는데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어떤 거를 놓고 싸워요? 권한의 존부 아니면 행사에 관한 다툼 법정주의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권장상으로 되는 소송은 헌법재판소로 가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헌재에서 판단 안 할래 라는 거는 기관소송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 규정에 야 이런 이런 것들은 헌재와서 싸워라 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헌재가서 싸우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기관소송 행정소송으로 가서 싸운다 라는 개념인 겁니다. 행정 쟁송 성질에 따른 분류 이게 나중에 지금 17쪽부터 18쪽이 다 분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내가 원보를 바라봤어. 정면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이거 위에서 바라보면 동그라미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류를 너무 이런 분류에는 이렇게 봐야지 이런 분류에는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가시면 됩니다. 행정 쟁송 성질에 대한 성질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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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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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처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 한 줄 위에 위법 부당함을 주장 그리고 처분이 존재해요. 세 번째 줄 복심적 쟁송 예를 들면 항구소송이 종류죠 그냥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당사자 쟁송은요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대등한 당사자 대등이 중요합니다 대등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1심은 시심적 쟁송 그래서 손실보상, 봉급, 토지수용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고 나중에 당사자 소송 가시면 이 부분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하면 오늘 이거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목적에 의해서 분류를 해볼게요 목적은 아까 제가 분류했었죠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기하는 거냐 아니면 약간 오지랖퍼라서 정의의 사도가 나신 거냐 주간 쟁송과 객관 쟁송은 나온다 주간 쟁송, 개인의 권익구제 그렇기 때문에 항구 쟁송, 당사자 쟁송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는 출제가 돼요 항구 쟁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 어떤 키워드랑 잘 친한지는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주간적 쟁송은 항구 쟁송과 당사자 쟁송입니다 개인의 권익구제가 목적인 겁니다 객관 쟁송은 객관적인 적법성, 공익보호 그래서 우리 항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에서 보면 내 법률성 이익과 관계없이 그냥 나대는 거죠 솔직히 약간 깝치는 것 같은데 나대는 것 같은데 설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도 살기 편하니까 그래서 권리 이익 침해를 소외 제기 요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줄 권리 이익의 침해를 소외 제기 요건을 하지 않까지 밑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외해자도 재소권 부여 예로는 민중 쟁송, 기간 쟁송이 있다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하위 목차로 민중 쟁송, 기간 쟁송 나오죠 민중 쟁송과 기간 쟁송을 나눈다 구별 포인트는 민중 쟁송은 일반 대중 기간 쟁송은 국가나 지자체 상호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이런 거 있죠 지자체 장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하거나 파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장이 입장에서는 아이씨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했을 때 계기고 싶겠죠 그게 기간 쟁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 장이 의회를 상대로 야 너 왜 나한테 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아닌데 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제기하는 게 기간 쟁송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거다 라는 게 예로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거 나중에 기간 쟁송 하면요 기간 쟁송은 법에서 정해진 것만 우리가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나중에 기간 쟁송 가서 다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어차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무슨 소송이지 싶으실까 봐 대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쟁송 단계에서의 법률 시심적 복심적 시심적은요 법률관계 형성 또는 전부에 관한 제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 행정작용이 쟁송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거다 당사자 쟁송 복심적은요 이미 행하여진 행정행위 제심자 이 개념이 나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아니면 항고 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거기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그림으로 처분이 있죠 이 처분 놓고 싸우는 거죠 라고 했죠 처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처분에다가 역행해서 싸우는 거죠 그게 복심이라는 거예요 이 처분이 있고 야 이거 잘못했잖아 다시 봐봐 라고 하는 게 복심인 거예요 시심적이라는 거에서 1차적인 판단이 이거 1차적인 판단이 쟁송 형식이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공무원 연금을 예로 놓고 봅시다 법에서 앞으로 2000년도 200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80%만 지급해라 라는 법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법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80%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2009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어 나는 80% 받은 사람 아니야 난 100%야 라고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떤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법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판단을 어디 가서 해요 법원 가서 나는 12월 31일에 퇴사했어요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심적이다 제1차적인 판단은 법원 가서 받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복심인 거는 일단 처분이 내려졌고 야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역행을 하는 거니까 2차적으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당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그치그치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개념이구나 근데 이 단어가 이 단어와 친숙하다는 거는 여러분께서 알고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요 아 17쪽 날개 문제 보고서 넘기겠습니다 여기 날개 문제 행정소속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온다 이거 진짜 개꿈삼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왔고 항고소송의 하위 범죄, 취소소송, 무효소송, 부작위격 확인 소송이 있는 거죠 저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문제 해설하다가 이거 틀렸어요 어 맞는데 맞는데 취소소송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당민기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항고소송 하위 범죄로 무치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소송 X, 당사자소송이다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이다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당민기다, 항당민기 2번,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죠 그리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그래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거다 동그라미 당사자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맞는 지문이죠 10분이면 6번까지 하니까 원래 50분 수업하려는데 10분만 하고 쉴게요 동그라미 3분만 하면 됩니다 분쟁 존재의 전제 여부에 의한 분류 실질적 쟁송은요 권익이 침해되어가지고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때려 맞고서는 아야! 하고서는 야 이거 왜 때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 쟁송이고 권익 침해가 일단 있어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거다라고 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 거예요 일단 후두려 맞고 본 거죠 형식적 쟁송은요 형식적 쟁송은 아 이게 오른쪽 끝에 적법타당 공정 이렇게 있죠 적법타당 공정 적법타당 공정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그 사건인데 그 카메라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으면 좀 500미터 300미터 전부터 여기 과속단속한다 과속단속한다라는 편말이 있죠 그러다 카메라 딱 즉시하죠 그 앞에서 급부 밝고서 다시 과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고 사인이 있는 게 왜 있냐면 그것도 행정 절차예요 물론 이거 무인카메라지만 어쨌든 단속이죠 행정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지나 예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나한테 불이익한 처벌 예를 들어서 어 김현민 너 과징금 얼마네 너 책임 안 냈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나 세금 너한테 얼마 때릴 건데 너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내가 제대로 본 건지 내가 나도 재고해볼게 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속단속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카메라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판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시범 운행 중이라 이게 없던 거예요 근데 카메라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엇!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근데 통깍지도 날라왔죠 근데 그게 시범 운행 중이고 예고 품머리 없어서 징수는 안 하겠는데 운전 똑바로 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싸우는 거 절차, 타당, 공정 그런 것들이 형식 쟁송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로 행정 절차를 지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행정 절차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형식적 쟁송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절차 다 지켰다 치자 그래도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의견 정치를 너의 말을 안 들었다 그래 내가 너 말 듣고 다시 처분할게 그럼 똑같은 처분이 또 내려져요 약간 삽질 같고 다름질 책 밖에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이걸 형식적 쟁송이라고 넣어서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심판 기관에 따른 분류 볼게요 행정 심판이 있고요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죠 행정 심판은 행정 심판 위원회 행정 소송은 법원 그래서 행정 기관 행정 심판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 소송은 법원 양재공 법원 쟁송 절차에 의한 분류 정식 쟁송과 약식 쟁송이 있습니다 정식은요 구술 변론 심판 기관의 독립성 그래서 행정 소송입니다 법원 가서 싸우는 거예요 법원 가서 이제 막 말로 하고 약식 쟁송은 구술 X 심판 기관의 독립성 X 그래서 행정 심판이 약식 쟁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좀 약간 프리스타일이에요 할 말이서 해봐 억울하니? 약간 이렇게 가요 엄청 막 혼날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10번을 쉬었다가 이 표로 최종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딱 10분 10분 9분 시면 너무 야박하니까 2시 3시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10분에 뵙겠습니다